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 모두 내 자신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하고 예수를 우리 마음 안에 모실 수 있는 감실되고 궁전이 되고 왕국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빌고 준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나쁜 친구들을 다 내보내야 됩니다 나쁜 친구들을 오늘 싹 내보냅시다 교망과 시기 질투, 자아 그 세 가지 인중이 밟고 밟고 밟아도 뿜틀거리고 일어나는 자아를 제일 먼저 보내는 자아 때문에 아주 인생을 마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미국까지도 뻗어나갈 수 있는 교망과 자아를 깨끗이 뿌리째 뽑아버리고 궁전의 마귀도 완전히 물리쳐버립시다 시기 질투도 완전히 추억시켜버립시다 아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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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